한국국토정보공사 여기는 지금 수도권 내륙철도를 연결하는 그러한 계획을 갖고 있는 여기는 동탄대로입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동탄대로가 상당히 넓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곳에는 트램을 깔 것이고 화성시에서는 지금 잠시 동탄역 쪽으로 차를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여기가 동탄 SRT GTX가 지금 지나갈 역입니다. 지금 현재로는 SRT가 지금 연결되어 있고 같은 노선을 GTX하고 SRT가 시간대별로 사용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동탄역입니다. 그럼 동탄역 쪽으로 진입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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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konnten 동탄역 마크가 지금 막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동탄역은 수도권에서 모든 열차가 이쪽으로 재집결하는 그러한 아주 교통의 요충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상당히 복잡합니다. 지금 여전히 인근에 상가공사도 되어 있고 지금 현재 이곳 동탄은 아주 발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은 이쪽에 경부우속도로가 지나가고 있는데 지금 동탄은 동동탄과 서동탄, 즉 1동탄, 2동탄이 되어 있는데 이쪽으로 복귀해 가지고 양쪽에 동탄을 연결한다는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있고 지금 공사가 착착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기는 수도권 내륙철도가 연결될 그러한 동탄역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는 동탄역입니다. 여기서는